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풍암저수지에서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윤정열 씨는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에서 수달을 발견했다며 자신이 찍은 영상을 광주 MBC에 보내왔습니다. 수달은 지난 2010년 이후 광주천에서는 시민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지만 풍암저수지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풍암저수지의 수질은 수달이 서식하기에는 맞지 않은 점으로 미뤄 수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풍암저수지로 흘러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